쌀그 왜? 영상이 다 지어졌잖아 왜 그러는 거야? 뭔 일이야? 에? 뭔 영상이 지어져 야 이름까지 바뀌었다 하지 그러냐? 이름까지 바뀌었거든 빨리 확인해봐 아이 개꿀잼 몰카 그만하고 이모티콘 작업이나 빨리 해 인마 진짜라고 이 똥멍청이 사장아 아이 자꾸 뭔 소리야 지은 적이 없다니까 기다려봐 야 확인했는데 멀쩡아 아.. 지가 않네? 이게 뭔 일이야 이씨 예쁜 말을 씁시다 나의 모든 노력이 매일매일 주말에 다 안 쉬고 일만 하면서 친구들이 놀자 해도 바쁘다고 거절하고 일만 했는데 전부 다 해킹으로 사라지다니 이제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거야 이름은 없지만 인기가 많았던 똥싸는 녀석 안 그러면 네 얼굴에 똥을 싸 잼민의 호흡 잼민의 호흡 이 상태에 나는 아무도 막지 못 제로투 아재 닥쳐 이들이 싫다 하면 더 할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더 할 거야 야 야 야 야 잼민의 호흡 이제 난 망했어 이제 끝났다구 망했다구 메달이여 어? 네잉 혐흥 계속 취효 야 TensorFlow 야 너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치킨 먹는데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치킨이 넘어 갔냐? 안 나도 충분히 힘들지만 치킨은 맛있는 것 어떻게 해 이거 너도 먹고 힘내야지 너 좀 덜 먹어도 되잖아 얼렀 아잉 일단 빨리 유튜브에 문의해봐 알았어 왔어 다 지웠다 설그 유튜브 채민이한테 다 털렸쥬 설그 멘탈 멘탈 파사삭 됐쥬 댕이야 어서오세요 대초머리 아 학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어제 연락 못 받았던 사람들한테 연락 좀 해야겠다 진짜 리제로로부터 시작하는 유튜브 생활이네 어 친구들한테 엄청 전화 왔었네 어 나 어제 해킹 당해가지고 설그 수익이 펑펑펑 야잇 장난칠 기분 아니야 파이팅이야 근데 너 채널 이름부터 원리대로 빨리 바꿔 구독자 안 내고 사람들이 사칭인 줄 알고 구독 취소한다 진짜 몰랐네 나 멘탈 털려가지고 유튜브 아예 안 들어가 봤었어 야 진짜야 봐봐 아 그러네 아예 줄어들었네 이제 커뮤니티에 해킹 당해서 지어진 거 알리고 메일이나 확인 좀 해봐야겠다 에? 이거 뭐야? 설그 채민이한테 해킹으로 다 틀렸쥬 수익 날라가서 이제 유튜브도 줘봐야 되쥬 이거 IP 우회에서 보낸 메일이라 신고해도 못 잡힌쥬 개펙치쥬 망해버려쥬 내가 니 진짜 꼭 잡는다 고속장부터 바로 써야지 니 내가 못 잡을 것 같지 무조건 잡는다 아 이 아저씨 빡대가리네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잡는다꼬 답장이나 해줘야겠구만 응 못잡아 발 닦고 잠이나 자시지 유튜브에 댓글로 다이어트 한다고 설쳤다가 실패하는 뚱뚱아 솔직히 이거 캠터 재킹한 거 아니야? 내가 니 무조건 잡는다 이제 해킹범만 잡으면 되는데 아 못 잡으면 어떡하지?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놓고 잡힐라고 메일을 보낸 건 아닐 것 같은데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인터넷에서 안 잡히는 방법 보고 따라온 거라고 안 잡힐 줄 알던데요? 바본가 보자 뭐 어 인터넷에서 못 잡는다고 나왔다는데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잡는 건 시간 문제고요 가끔가다 인터넷에서 써있는 카더라 통신 믿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백과사전 마냥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사님 이 자식 참 교역한다 어휴 누가 내 얘기했나 귀가 간지럽네 썰기가 내 역할을 지금썰기 멘탈 크크루 크크다스 저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끌할게요 다음은 없어 인생은 실전이야 이 멍청아 안 걸릴 줄 알았지? 넌 여기서 계속 썩으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으로 너의 죄를 생각하며 후회 또 후회를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늦었어 네 현실은 이미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후회를 반복하다가 여기선 나오게 된다 하여도 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개쓰레기 취급을 당하겠지? 억울하니? 화나니? 분하구나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해킹당한 그림쟁이 툰의 댕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그럼 이제 수고하세요 끝 장난이고요 이번 해킹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진짜 해킹으로 영상이 다 삭제되었어서요 사실 해킹범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이 끼요 해킹당한 동안 걱정이 참 많았는데 썰리니 썰누니 분들이 엄청난 응원을 해줘서 정말 기운이 났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니들 웃긴 게 해킹당하기 전에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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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깎아라 형 괜찮은 거야 형 인원해 형 나는 안 떠나 알지 형 사출발하면 되지 아지야 상황이 우울하니까 칭호가 막 바뀌더라고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사이다툰 말고도 내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거 같아? 예를 들면 댕이의 첫사랑 이런 거를 조금 할라 그러는데 댓글로 꼭 남겨줘 그리고 요번에 해킹범 못잡아서 사이다가 아쉬운 사람이 있을텐데 엄청난 사이다를 주자면 예전에 말한 나무위키 허위사실 악플러 못잡을 줄 알았는데 경찰 분들이 딱 잡았더라고 그 이후에 악플러가 사과메일 보내면서 답장해달라고 하는데 혼자서 허위사실만 수십차례 쓴 악플러님 답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선처나 합이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로 아세요 어 안녕 어 그래 갑자기 내가 왜 나왔냐고? 생각해보니까 니값을 해야겠더라고 채널 이름이 썰 푸는 그림쟁이 툴인데 실제 내 썰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 새로운 전개 방식이지 하지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안 할 거야 일단 사회를 좆먹는 쓰레기들인 개같은 악플러들 참교육한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내가 사실 썰그 댕이 옵체시 있거든? 근데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웬 또라이같은 놈이 찾아와 님 진짜 썰그임? 네 맞아요 사칭 지린유 니 사칭신고 수고 아이 나 맞다고 헐 친인데 와 친이다 대박 진짜 댕이인거죠 그래 맞아 와 대박 댕이님 저 진짜 댕이님한테 하고싶은 말 있었는데 해도 돼요? 썰린이구만 아이 당연하지 뭔데? 썰그 엄마씨 패드립은 나쁘다고 갑자기 패드립을 시전했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기어를 부셔버리고 급발진을 했다니까? 웃긴건 이 친구가 말투가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였다고? 진짜 재밌어 근데 나는 사실 요즘 어린애가 패드립하는 걸 실제로 처음 봤었어 라떼 초딩 때는 패드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부모 욕이라는 게 없었단거지 이거 80,90년도 얘기 아니고 2000년대 얘기니까 댓글에다가 또 탐라 걸고 아저씨 포인트 이러지 말아라 암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했었는데 당황할 틈도 없이 얘가 계속 보내는 거야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황해서 답도 안 보내고 있는데 무지성 패드립을 수십 차례를 보냈어 웃긴건 시작 내용이 다 썰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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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거엄마야 사실 이게 영상이라 미화한 거지 엄마도 아니고 애X였어 요번 썰은 과장보다는 미화가 많다 미화를 안하면 영상으로 다루질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잼민이의 무지성 패드립을 보고 내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내 머릿속을 싹 지나쳐갔지 우선 하나는 어린애니까 나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옵체에서 내보내고 무시한다 다른 선택지는 이 작디작은 귀여운 말갈양이를 조진다 그래서 20초 정도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 패드립에 대한 답장을 보냈어 지금 나무위키 허위사실 악플러 건도 고소 진행중인지 너도 해줄게 옵체실하고 안걸릴거 같니? 이렇게 보냈지 근데 사실 고소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럼 저렇게 보낸 이유가 뭐냐? 라고 궁금증이 생길텐데 다 생각이 있었지 일단 나는 답장을 기다렸어 웃긴건 이 친구가 바로 읽었는데 몇분간 답이 안와 바로 패드립 박던 친구가 고소 한마디 나오니까 뇌정지가 와버렸나봐 그렇게 아무 답장이 안오다가 내가 몇분 뒤에 카톡을 또 보냈어 카톡 탈퇴해봤자 기록 다 남으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웃긴게 이 친구가 방을 안나가고 있었어 일이 바로 사라지더라고 뭐라 답장할지 몇분간 계속 고민했었나봐 근데 내가 이거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 죄송해요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갑자기 신사가 됐어 예의가 너무 말라진거지 고소라는 한마디에 패드립 머신에서 젠틀가이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몇살인지부터 물어봤어 모학년이더라고 어린애인건 대충 짐작했지만 좀 놀랍더라 패드립이 진짜 심각했었거든 그리고나서 나는 번호를 물어봤어 난 사실 여기서 안알려주고 더만가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었거든 근데 다행히도 바로 알려주더라고 하지만 웃긴건 여기서 반전이 있어 저장하니깐 이 친구가 아니었어 다른 번호를 알려준거야 날 농락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또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어 내가 한자리를 잘못 저장했더라고 아차차 악플러가 번호준게 자기 번호가 맞았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수신거절당했어 나는 최종 목표가 이 악플로 한 집들을 얘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였다고 그래서 부모님 바꾸라고 내가 톡을 보냈지 어차피 이제 전화번호도 아니까 도망 못간다고 톡 보내니까 몇분 뒤에 전화가 왔어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얘 엄마가 화를 다짜고짜 내기 시작 이봐요 그쪽 뭐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고요 아드님이 저에게 계속 악플을 달아가지고 연락드린 거거든요 됐고요 고소고소거렸다는데 우리 애가 몇 살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에요? 뭔 애를 고소한다고 난리야 정말 네? 아니 저기요 그 선생님 애가 심하게 계속 악플을 달았어가지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가 어리니까 못 모르고 악플 달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같고 윤악을 떨어요 저기 악플 수준이 어린애가 할 말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어휴 예예 읽어봐요 썰그 엄마 씨 썰그 아빠 씨 이 엉덩이를 개 더 읽어드릴까요? 야! 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 그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드님 카톡방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어쩌라고요? 저기요 어쩌라고라뇨 제가 지금 피해자잖아요 당연히 저한테 사과하고 부모님으로서 이런 일 다시는 발생 안되게 교육을 시키셔야죠 예예 미안해요 그리고 학생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이런 걸로 고소고소거리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해야지 고소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저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고요 고소할 돈 충분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휴 알았어 알았어 한마디로 안 질라 그래 그냥 너 이제 바쁘니까 끊어 이렇게 전화가 끊어졌어 나는 부모님한테 자기 아들이 이런 짓 한 거 알리면 난 사과받고 좋게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던 거지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애치급받고 고소할 돈도 없다고 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이때 악에 받쳐가지고 한 시간을 화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 나는 요번에 나도 참지 않고 화를 내려고 전화를 받았어 근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재민 아빠입니다 제 철없는 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라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어... 아 그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었는데 말이 아예 안 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원래 성격이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카톡을 결국에 봤는데 제가 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이 녀석 옆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습니다 이건 영상통화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어... 아... 아니에요 그렇게까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네네 당연하죠 제가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 제가 건설조기를 하다보니까 집을 자주 비어서 아들이 일어낸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민 너와서 이분께 당장 사과드려 에...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때 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아 근데 진짜 목소리가 어리더라 그래서 뭔가 좀 괴리감이 들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그런 심한 욕을 쓰지? 라는 괴리감이 너무 크게 들었어 그 뒤에 나는 얘 반성문을 한달동안 매일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 A4용지로 앞뒤로 꽉꽉 채워서 얘네 아버지는 꼭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매일 인증샷을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인증샷은 거절했어 얘네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매일 연락받는게 좀 불편하지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일이 잘 풀어서 아주 속이 후련해서 그날 한올 먹었어 개꿀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안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다음날에 내가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어 근데 너 왜 날 욕했니?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아 그 저 나무위키 보고 나쁜 사람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나무위키 때문이었어 그놈의 나무위키 이게 뭔 사건이냐면 옛날에 어떤 애가 지 혼자서 50차례 정도 내 거를 수정해서 허위사실로 가득 적어놔가지고 날 쓰레기로 만든 사건이 있거든 얘는 실제로 내가 고소를 했단 말이지 지금 경찰이 잡았고 조사중이야 근데 얘가 진짜 괘씸한게 처음에 IP추적해서 잡혔을 때 자기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결국에 자백을 했어 이거 2탄은 나무위키 악플러 참교육이 올라올 것 같아 물론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이거 요번과 다르게 아주 악질인 사람인 만큼 제대로 된 참교육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 내가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잤었어 악플러 너 못 잡을 줄 알았지? 너도 이제 너가 한 짓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딱 빼! 아 맞아 숨겨진 단어 찾기의 정답은 냥이는 예쁘다고! 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좋아요 눌렀겠지? 안 눌렀다고? 눌러! 야 썰하 내가 저번에 실제로 내 썰을 풀었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한다 했었거든? 아 근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또 내 썰을 풀어볼라 그래 요번 내 썰의 주제는 뭐냐?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사칭범을 참교육한 걸 이야기해볼라 해 때는 바야흐로 불과 일주일 전 내가 영상에서 옵챗이 있는 걸 말했다고 물론 지금은 사칭범 때문에 없으니까 찾아보진 말고 암튼 그래서 내가 옵챗이 있는 걸 말한 이후에 내 프로필이 갑자기 그림자분신술을 썼어 7개까진 본 것 같아 이거 다 사칭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칭 피해가 심각했다는 거야 이 빌런들이 어떤 식으로 사칭을 했냐 첫 번째 무지성 사칭 빌런 이 친구들은 일단 생각이라는 게 없어 빌런 중 가장 빡대가리이자 이 유형이 가장 많았어 얘네들은 사칭을 하고 싶어서 사칭을 하는 거잖아? 그럼 사칭에 성공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건 푸사도 내 옵챗푸사로 안 해 심지어 다른 유튜버 푸사로 해놨어 미친 거야? 이걸 보고 아 나쁜 짓도 빡대가리면 못하구나 를 느꼈어 무슨 나홀로 집에 도둑들 같더라고 얘네들은 그래도 바로 칼사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사칭하냐고 물어봤지 심심했어요 넌 그걸 말이라고 니 이리 와봐 이 자식아 그래도 얘네들은 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냈어 하지만 여기서부턴 사칭계의 최강자들이 등장해 두번째는 박제빌런이야 왜 박제빌런인 것이냐 사칭범들을 자기 옵챗 프로필 포스트에다가 사칭이니까 속지 말라고 박제를 하더라고 그럼 빌런이 아니고 다크 히어로 아닌가요? 이 빌런은 옵챗 프로필 포스트에다가 사칭 박제합니다 사칭이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되겠다 그 시전하는 친구야 아니 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왜 사칭범이 사칭범을 잡고 있냐고 심지어 합성까지 해서 계정 인증까지 올렸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속는 애들이 많았어 이 정도의 지능을 써서 하는 애들은 날 사칭해서 내 이미지를 안 좋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얜 반전이 있어 제보들을 내가 다 받아서 확인을 해봤거든? 아니 왜 친절해? 내 팬들한테 나인 척 사칭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대해줬더라고? 아니 너 뭐냐? 또라이냐? 야 그럴금 니가 니 유튜브 만들어서 팬들이랑 소통해! 그래서 얘도 그냥 제대로 사과받고 끝냈어 하지만 세번째 빌런은 봐주지 않았지 세번째 빌런은 팬미팅 빌런이야 팬미팅?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이 될 거야 나도 제보받고 그 생각이었거든 내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는데 갑자기 내 팬미팅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뭔 팬미팅이야! 난 이때 전생술 보면서 컵라면 먹고 있었어! 뭐? 뭐? 다이어트 잘하고 있거든? 나 건더기도 뺏어 먹었어! 칼로리를 줄이려는 고도의 전략인 거지 이런 지능형 다이어트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우! 암튼 자기가 댕이라고 팬미팅을 3일동안만 한다는 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댕이라고 말을 했지 여러분들 제가 댕이고 속아서 피해받지 마세요! 라고 말한 그 결과 내가 사침으로 몰렸어 그래서 나는 계정 인증까지 했어 하지만 거기엔 프로 의심러가 있었어 그 녀석에겐 계정 인증 따윈 어림도 없었지 이 정도 합승이면 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유튜브만 있는 어플이 있거든? 그 어플 화면을 인증을 해줬어 하지만 우리의 프로 의심러는 여전히 믿지 않지 이 정도 합승이면 나도 안 돼! 이래서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목소리 인증까지 했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낸 거지 이 정도 목소리 조작은 나 동대기! 아니! 니 뭐 해코야? 니가 목소리 조작을 어떻게 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목소리 인증을 하니까 이 친구 빼고 다 믿더라고 뭐 의심러 친구도 나쁜건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게 맞긴 해 얘가 방장도 사칭인거 알고 있더라고 존중존중 암튼 그렇게 그 방 애들에게 사칭이니 나가라 하고 대화 기록들을 제보해달라고 했어 제보 받은 걸 보니까 겐톡으로도 완전 자기가 나인 척하고 팬미팅방을 홍보를 했더라고 제보해준 애들도 얘한테 다 당한 애들인데 결국 내 팬인거잖아 팬미팅방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훈눈하게 몇 마디 나누고 나갔지 넛! 넛! 어디가서 나 아는 척하지마 넛! 손절! 절교! 우리 관계 끝! 아니 나 다이어트 잘하고 있다고 왜 니들 계속 댓글로 뭐라 그래? 우리 엄마야? 라면도 건더기를 빼고 먹는 진흥형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니까 댓글로 잔소리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말라면 하는게 꿈들이지 이러면서 하지마 멈춰! 암튼 언론으로 이 팬미팅 빌러는 좀 심각한 거 같아서 번호를 받고 얘기를 했거든? 초 6이야 반성문 쓰라고 했고 반성문을 받았어 자 야 그리고 팬미팅을 하고 싶으면 너 보니까 소소하게 유튜브 하고 있던데 그 계정으로 팬미팅 하면 되지 왜 내 사칭을 해서 팬미팅을 하냐 얘 유튜브 계정 이름은 어... 안 알려줄 거야 내가 미쳤다고 얘 홍보를 해주냐? 모자랬다고 자 이제 마지막이자 메인 별론인 부모님과 전화까지 한 나를 사칭해서 패드립까지 하는 빌런을 이야기해볼까? 직접 댓글이 달리더라고 내가 팬들에게 패드립을 했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헛소문이니까 제보를 받아서 누군지 찾아냈어 얘는 내가 얘 때문에 팬들에게 패드립한다는 소문이 나다보니까 엄청 강력하게 말했어 완전 화났었거든 내가 얘 방에 찾아가서 여기서 더하면 고소할거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했지 그러자 답장이 왔어 쪼개고 방을 내보냈어! 근데 여기서 느낌이 쎄한거야 내가 직접 등판까지 해서 고소 이야기까지 했는데 안 쫄고 오히려 쪼개고 나를 내보냈다? 얜 보통놈이 아닌거지 이정도 야수의 심장인거 보면 초딩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내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 사실들을 올렸어 패드립 제가 하는게 아니고 당하신게 있다면 제보를 받습니다 또 그 사람은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많은 제보가 왔어 여기서 소름돋는 반전은 많은 제보 중 많은 제보가 다 제작이었어! 진짜 실화냐? 니들 때문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미친거야 정말? 얘가 사칭한테 기프트콘 사기당했다고 한 애거든? 얘는 나중에 꼭 썰을 풀어줄게 야 이게 말이 되냐? 읽으면 길어지니까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봐 아 그리고 커뮤니티 올리니까 그 나 사칭해서 패드립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죄송하다고 고소하지 말라는 식으로 왔더라고 나는 얘한테 진짜 좀 많이 화나있었다고? 니들 그런거 알아? 나한테 욕하는건 어느정도 참는데 친구 욕하는건 진짜 개빡치는거? 팬들에게 패드립해서 딱 내가 그 심정이었었다고 그래서 얘한테 바로 몇살이냐고 물어봤지 나 얘 성인일줄 알았어 내가 고소한다 해도 내보낸거 보고 근데 초 어디였어? 얘랑 대화할때가 새벽이었어서 다음날 저녁때쯤에 부모님 전화 바꾸라고 했지 그리고 다음날에 얘가 번호를 줘서 전화를 했어 근데 나는 좀 걱정이 됐었다 저번에 영상으로 올렸던 패드립한 엄마가 완전 진상이었잖아 그래서 혹시나 또 진상일까봐 내가 피해자인데도 전화하기가 좀 무섭더라고 근데 전화해보니까 내가 괜히 무서워했더라고 준 번호가 구라였거든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앞 후사가 누가 봐도 재미였어 왓세츠 닌 아무 번호나 줘도 하필 이런걸 주니? 이때 내가 농락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존내말 쓰다가 내가 반말하면서 뭐하자는거냐고 화내면서 그냥 고소미 매기겠다고 변호사님 명함 줘버렸거든 그래서 결국에 얘가 꼬리를 내밀고 엄마 번호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어머니랑 전화를 했어 정말 불행중 다행히도 누구와 너무 다르게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죄송해하셨어 뭐 이게 당연한거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들이 이런짓을 다시는 못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받았고 충분히 혼내달라고 했어 그리고 자필 반성문을 받았지 글씨체를 아직 예쁘게 못쓴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 그래도 뭐 결국 이렇게 우당탕탕 자충오돌 사칭사건은 다 잡고 잘 끝났어 증거 제보해준 사람들 정말 고맙고 넌 안고마워 노미옷 짱미옷 암튼 내 실화썰을 푸는 형식의 영상 괜찮았니? 괜찮다면 3탄으로 내 영화같았던 첫사랑 썰을 올려볼라 그래 장르는 멜록 아니고 코미디야 이렇게 내 실화썰 푸는게 계속 보고싶다면 좋아요 눌러줘 반응이 저번처럼 좋다면 계속 올려볼까해 좋아요 가자 끝